아 정상북도 폐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겼어 아 이거 찌박찌박이다 아 깜짝이야 뭐야 깜짝 놀라게 하네 깜짝 놀라게 해 깜짝 놀라게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집이 그래서 나무를 다 캐서 제지목으로 지었다는 얘기지. 제지목... 강원도나 경상북도나 태관은 역시... 집이 고조가 잠깐 다르게 생겼네... 나뭇잎에 빗들어져... 바람결에... 나뭇잎에 징굴구... 짝을 잃은 내 마스는... 낙엽더라... 헤매니... 이모크로는요. 가운도하고 비슷하네. 산골집.. 비슷해.. 이런식으로.. 저거 보고 뭐라 그러더라? 아..생각이 안나네.. 아.. 아.. 집안 사이로 집안으로 식명콜이 그냥